Lindy가 Lindy 옷이야 너가 기분이 안 좋아도 넌 웃으면서 그대로 올라가야 돼 그게 너의 직업이다 촬영하자 кноп기 isation 침과 질퍼때NO 아.. 애매하네 갑자기 막 피하느라 정하느라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아프구나 한 번 더 누워야 되잖아 그냥 녹이도 좋대 배에 힘이 안 들어가지고 나 한 번 싹 빼내고 나서 나아지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지? 나도 그게 계속 진행되다가 그때 자기는 걸려진다 해서 그리고 나아지게 나아지게 나아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지금 같이 아프가지고 같은 증상이 되죠 아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디노가 걸렸던 게 옳은 것 같은데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나한테 나한테도 보면은 장운동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치기 더 큰 병원으로 죽다고는 안 하고 죽다고는 안 하고 다 흙이지도 않죠 진짜 죽는 거 같은데 제가요 건강 상태가 안 되어지면서 공연과 몸이 강렬하게 바뀌었을 때가 좀 어지럽지 않게 심해져서 수만 구간 나가서 심해질 때쯤 잠깐 쉬고 다시 무대하고 쉬고 무대하기로 시작해서 이 구간은 참여를 안 하거든요 소개필라 도시장판지 어떻게 하셨어? 도시장판지 내가 도시장이 없으면 내가 나와있다가 이제 도시장이 여기서 해 잠깐만, 내가 이렇게 걸어갔어 도시장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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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저로 하려고 했었어요 쿱스 형은 근데 본인이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저희도 너무 놀랐던 게 오프닝하고 정한이형도 계속 아팠었고 쿱스 형도 저희한테는 계속 말했었는데 어쨌든 둘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더 열심히 했었는데 체력팀 충전하고 바로 올라가야겠다 했는데 또 바로 포포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가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 충전하고 있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래도 뭔가 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댓글로 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